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아주 시원한 볼풀장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각각 멤버들의 얼굴이 다 여기 사진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세 개를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씨! 이번 게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감이 와요. 감이 와요? 항상 섞이는 멤버가 있거든요. 그렇게 짜지시지 않았을까? 누구랑, 현재 씨는 누구랑 섞여요? 이렇게요. 이렇게 나올까, 진짜 이번에? 너무 뻔하잖아요. 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찾고 정답 외치십니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어디 갔어? 저기 누구이야? 우리 현재 씨, 좀 다 찾으세요. 아, 근데 한 사람 얼굴이야. 나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자, 먼저 찾으신 분은 네. 한 명이 모르겠다고.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한 사람이면 쌍둥이야, 새 쌍둥이. 오, 지금! 딱지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에릭아! 아니야! 이거 뭐예요? 왜, 왜, 왜? 아, 뭐야! 황현, 뭐야! 고마워! 이거는 또 아니에요, 꽝! 세 개 찾으신 분은 정답 외쳐주세요. 황현, 황현! 황현! 자, 여기서. 자, 현재! 현재! 에릭! 에릭! 주현! 탈락입니다! 아니었어요. 나 있어. 내가 뭐야, 내가 보인다고! 에릭! 오! 현재! 오! 조세호 선배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잠깐만! 정답! 자, 정답! 에이, 설마! 자, 현재! 덤뮤다! 덤뮤다? 내가 덤뮤다예요? 아니죠. 현재, 영훈, 주현. 설마요. 이렇게는 안 하셨겠지. 아니, 나 있어요. 과연! 여러분! 쪼꼬가 제코예요. 쪼꼬라고요? 네! 에릭, 맞아! 제가 알아요. 정답은? 정답은? 영훈, 현재, 주현! 정답입니다! 뭐야? 두 코 뭐야? 두 코인데? 저거 내 코인데? 어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완전 현잔데? 두 번째, 또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진 보여주세요. 진짜 잘생겼다, 근데. 잘생겼다. 아니, 멤버들 얼굴 다 있어. 누구야? 진짜 잘생겼다. 안 돼! 아닙니다! 아는데, 판넬이 없어. 맞으세요? 야, 근데 진짜 잘생겼어, 그치? 진짜 잘생겼다. 야, 딘가 핫도 멋있지, 여기는. 또, 에릭은 또 팔을 벌렸어요. 야! 아, 팔 벌렸어요, 자! 에릭이 큰 손이네. 계속 판넬이 멀리시네요. 아, 알겠는데. 아, 누구든 아무리 뽑아서 데려오면 되는 거죠? 설호씨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정답해 주세요. 케빈, 혹시 정답? 정답, 정답. 케빈, 정답. 케빈, 케빈, 케빈. 나, 저거 봤어요. 아닌 것 같아. Q? Q! 제이콥, 에릭? 아, 맞아. 정답. 정답! 정답, 아닙니다. 주연, 주연. 주연, 주연. 상현. 상현. 제이콥.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상현. 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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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웅. 정답입니다. 아, 땅 안 하는데. 자, 정답 한번 보여주시죠. 저 세 사진을 지금 흡수한 거예요. 아 endow they line up to the final sequence of events that I can see. 아, 근데 주연이 잘 맞쥐lia. 오. 자, 정답. 가지 ele분에서 앤 명품을 이제 알겠다고 폭능했습니다.